네, 이수다 시간입니다. 주린이들의 다음 컨셉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만큼 코인에 대한 광풍이 다시 한번 몇 년 전 이래로 다시 불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나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이 광풍이 불 때 꼭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왜 한국에서 유독 코인 가격이 비싼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볼게요. 디스트리트 편집장 김용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코인 광풍이 지난 2017년 때 한번 불었다가 몇 년간 쉬었다가 지금 다시 불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가 무려 2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코인이 거래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코인을 사고 파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유 때문에 사고 파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 코인 매매가 이렇게 대폭 늘어난 것도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코인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 큰 폭으로 급등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요. 이 1비트코인이 지난해 12월에는, 그러니까 1BTC죠. 2천만 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2천만 원인데 약 3개월, 지난 지금은 국내 한정으로 약 8천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1억 원 되겠어요. 네,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산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따져보기만 해도 무려 4배가 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올해 초에 미화로 5만 달러가 됐었을 때, 하나로는 5,5만 원이죠. 이때 2만 하면 많이 올랐다. 그렇죠, 고점 아니냐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고점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며칠 동안 또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이 꽤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고점 논란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끝나고 다시 오르면서 투자 수익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결국 4월 들어서 코인 매매를 폭발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불러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주식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으로도 흘러들어가니까 유동성의 힘으로라도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코인 매매가 정말 많이 이루어지는 건 알겠는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왜 국내에서는 더 비싼 거예요? 프리미엄이 붙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흔히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라고 하면 국경을 넘어서 쓸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쓸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쓸 수는 있지만 엄연히 국가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을 국가별로 쓰는 것은 모두 같지만 국가별 가치가 각각 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달러로 비트코인을 살 때와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살 때의 비트코인 가치가 좀 다르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외환관리 규제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트코인이라 하더라도 국경을 넘어서 아구잡이로 사고 팔 수 있게 하면 국가를 넘나드는 돈세탁의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뉴스상에서 암호화폐가 범죄 용도로 쓰인다. 이런 얘기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런 특성 때문이고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비트코인이 있고 그 비트코인을 각 국가에 위치한 암호화폐를 두고 사는 거래소에서 각국의 화폐로 사고 팔 때 가격이 각각 다르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전 세계 평균으로 가격을 하는 곳이 있어요. 가격 투사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 대비 한국 가격에 붙는 프리미엄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약 15% 정도가 됩니다. 즉 이 말은 국내에서 외국보다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다는 것이고 이는 당연히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국내에서 더 가격이 비싸게 책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는 그만큼 국내 투자 열기가 뜨겁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높게 붙을수록 그만큼 투자 열기가 뜨겁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많은 거래로 높은 가격에 사고 팔다 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되려 손해를 보는 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17년, 2018년에 있었던 암호화폐 대란 때는 우리나라에서만 비트코인이 좀 더 비싼 김치 프리미엄이 한때 50% 가까이 되기도 있었습니다. 너무 비싸네요. 네, 그렇죠. 지금으로 한번 추산해보면 약 6,500만 원 정도 해외에서 그러는데 현재 7,300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6,500에서 50% 하면 벌써 1억이 넘는 거잖아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비싸기도 했었는데 이러면 이거는 국내 투자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암호화폐 가격이 조정기에 들어가면 김치 프리미엄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은 예상이 되죠. 그렇죠. 거품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 해외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 글로벌 투자 중에서 한국 투자자들은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그래서 프리미엄이 얼마 붙던 나도 투자를 좀 해보고 싶은데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에서 더 오를지 전망이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20% 한때, 며칠 전에 20%까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김치 프리미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과열, 그리고 또 투자를 했었을 때 위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쓰이고 있어요. 하지만 20%까지 올라갔긴 하지만 국내의 전문가들은 지난 2018년에 왔었던 비트코인의 폭락이 다시 올 가능성은 낮다고 사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18년 때 과거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거의 모두 개인 투자자분들로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에 취약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JP모건이나 시티은행과 같은 여러 기관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요. 이른바 시장의 기초 체력이라고 하죠. 수급과 판매에 있어서. 기초 체력이 예전보다는 비교가 안 되게 탄탄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전망에서 1BTC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원을 넘어간다는 전망이 더 이상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일부 소수의 분들이 아니라 여러 기관 투자들의 입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전통금융권에서도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현금 유동성이 시중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단, 계속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을 제외할 수단이 없는 만큼 급등과 급락이 일어날 때 투자 멘탈을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념해서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 매력적인 투자처인 건 확실합니다만 이 급등락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강자만이 수익을 널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코인 시장의 열풍에 대해서 김용영 사장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